내 지연 속에서 나 지속 속에서 나 답을 속에서 사랑을 깨 음 사랑을 깨워 매일처럼 찌끈가서 미려 두둑을 걸거려 설레임에 부풀어 올라 음 또 멈춰 미칠 것만 많아 오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아무나 나는 그런 게 통화되는데 아무데나 아무데나는 것도 아닌데 아무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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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아무데나 아무데나 이뤄고 있다는데 아무데나 아무데나 이뤄다는데 아무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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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쯤일까 나에게도 사랑이 그런 것처럼 난 항상 내려도 이제 저도 또 놀란다고 같이 믿어 될 것 같은데 음 너무 해줄게 만일 언젠가 짐처럼 내게 사랑이 올 땐 나물어버리지도 몰라 음 착각은 게 날 미칠 것만 가져요 언젠가 내게도 이런 일이 실처럼 일해낼까 그게 언제쯤 있다던 사람일까 아무도 나왕처럼 백성화도 나는데 아무도 나왕이 나는 것 같다는데 I wanna move on young boy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아무도 나왕처럼 이루고 있다는데 아무도 나왕이 나는 것 같다는데 I wanna move on young boy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올 땐 이런 일이 실처럼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뚫어진 직전자 만나게 된 건지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연은 신 답답란진 모르지만 느낌이 어쩐지 진진진 다 좋을 것 같아 팬티 영화 드라마보다도 더 멋지 사랑이 올 거야 네가 먼저 넘었지 어서 나타나 봐 나는 다 준비가 됐지 사랑이 어딨을까 찾아내가야 어딨을까 보고 싶어 죽겠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사탕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은 어느 것 같다는데 I wanna move on young boy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하루 종일 웃고 있다는데 주사에 따라하는 것 같다는데 I wanna move on young boy 언젠가 나에게 볼 사랑이 올 땐 일년단 Solo discord 막상 Bolsonaro 전 comic 한글 이제